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있던 종목인데 이거 내가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내용들 최대한 반영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을 잘 활용하시고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때는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릴게요.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북투연구소의 손효로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살살해졌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따뜻하게 해주실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바로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된 10가지 종목입니다. 차영주 소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KB금융, 세훈 메디칼, 대한항공, CJENM, 네이버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오셨고요. 손희로 팀장님은요. 비덴트, 인트로 메딕, 태양금속, 한솔로지스틱스, 하이브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10가지 종목 두 분이 사이좋게 5가지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안에 10가지 가운데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관심이 가신다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샵 3772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종목 갈증 이제 계좌도 확인하고 시장 상황도 봤으니까 또 어떤 종목을 좀 담아야 될지 어떤 종목이 좋을지 앞으로 유명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차영주 소장님이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뭐 배당 관련주부터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쌀쌀해지니까요. 배당 관련주들 생각하셔야 되는데 KB금융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배당 시즌이 돌았죠. 배당은 뭐 연말에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말에는 이제 배당은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의 매수세가 몰리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정도 시기에 사셨다가 배당 정도의 시세 차익만 노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배당까지 가져가셔도 문제없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금융주들 같은 경우 배당 성향, 순이익에서 배당을 주는 그런 비율이 1, 2분기까지는 정부 통제에 의해서 상당히 낮았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하지만 3, 4분기서부터는 이제 자율로 맡기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KB금융 같은 경우 비은행 이자 수익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배당 성향, 즉 순이익에서 배당을 주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상당히 높은 배당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은행에 이게 아이러니죠. 1년에 정기예금 드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들어가서 배당을 받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배당을 또 받기 적기인 게 뭐냐면 주가가 현재 조정기에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조정기에 있기 때문에 배당 그러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배당 관련주, 특히 KB금융뿐만이 아니라 S-OIL 등 여러 가지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검색을 하시면 1년 농사를 잘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영진 소장님이 시간에 딱 맞게 KB금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리미리 배당주를 잘 씨를 뿌려놓자라는 그런 의견이셨으니까요. 배당에 뭐 또 가장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종목이죠. KB금융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우리 손현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요? 우선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개발 및 제조를 반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시청하는 TV나 게임용 모니터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촬영 현장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감독님들이 보고 있는 모니터 그런 것들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면 되는데 세상 지금 수혜를 얻고 있는 것은 이런 제조업 부분이 아니라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빗썸 코리아와 빗썸 홀딩스에 대한 지분 부여를 갖고 있어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들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지금 저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도 국내 시장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가까이 국내 주시장의 소외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에 반면에 금시장이나 달러 시장의 대안으로써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가상화폐 시장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 미국에서도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서 좀 상반되는 의견을 내비쳤으면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관점을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최근에 월 주말간에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선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번 주 금요일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일요일 아침에 선물 ETF가 승인됐고 현물 ETF까지도 승인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최근에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사실 업비트 관련 종목을 사야 되냐 그다음에 비싼 관련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둘 다 사도 좋지만 굳이 그중에서 골라야 된다고 하면 업비트 관련 종목들 상승세가 저번 주 금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비싼 관련 종목들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손열호 팀장님은 비덴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요곳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비덴트로 골라주셨고요.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을 갈 텐데 세운 메디칼입니다. 네, 세운 메디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 의료 소모품, 그러니까 우리가 링거줄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이런 쪽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제품들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료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제적 해제가 그러니까 다른 현재 시장의 진입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차트가 좀 희한한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 지난주 중반에 한번 강한 상승 흐름들이 좀 모멘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봉 이후에 주가가 현재 지금 좀 변동성을 보였었던 그 폭내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2차 상승을 현재 예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더 붙여서 현재 지금 외국인들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난주에 약간 기관들이 들어오는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쉬었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들 국내 시장에 잘 안 들어오죠. 하지만 중소형 개별단에 있는 세운 메디칼 특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 2분기 영업이익이 37억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정체되기보다는 우상해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현재 지금 양호한 흐름들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운 메디칼에 있어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운 메디카를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외국인들도 최근에 많이 좀 사고 있는 세운 메디카를 살펴보자라는 의견 차영수 소장님이 주셨고요.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에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시장의 개장 상황 확인을 해볼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은 약부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0.04% 하락한 3,571포인트 선에서 오늘 출발하는 중국 쪽의 시장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오히려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37% 정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좀 엇갈리는 상황. 우리 시장도 코스피아 코스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 시황도 역시 지금 상황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는 0.26%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손녀로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인데 인트로 메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트로 메딕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시청자분이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트로 메딕을 전에 4,4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그전에 올라가 있을 때 좀 고점에 사신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주가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자초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죠. 우선은 좀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7월 중순에 인트로 메딕이 이제 싸이월드지. 싸이월드가 다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 향수를 줬던 싸이월드지의 서비스 재개 기대감은 7월 달에 이제 최초로 부각된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폭이 강했던 모습인데 사실상 뭐 이게 무마가 돼서 하락한 게 아니고 일정이 뒤로 살짝 밀리면서 조정을 겪은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개의 기대감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4,900원 나중에 투자에 대한 회수 이런 걸로 재무가치가 부각된다고 하면은 뭐 5,000원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최소한의 기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서비스 재개를 하겠다는 기대감에 박스권 상당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인트로 메딕이 하고 있는 이런 페이먼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재무가치가 지금 바로 부각되지 않겠지만 그런 투자 사업에 따라서 뒤늦게라도 재무가치가 향상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나 상당히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가운데 지금 보면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수급 도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저번 주 수목금 수급 도약을 봤을 때 이 추천 종목을 갖고 오게 된 이유가 외인이 사고를 연속 순매수를 지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런 단기제급 박스권 움직임에서 외인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지금 NHL 벅스 같은 경우 상가를 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장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트로 메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조조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이라 기분 좋은 월요일 시작하게 됐어요 라고 소감을 또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 또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대한항공입니다 타고 싶은 항공사죠 대한항공 말씀을 좀 드리는데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현재 관련주들이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와 대한항공은 연계성이 높지는 않죠 무슨 말이냐면 위드 코로나는 국내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원 제한들이 어느 정도 해지가 됐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위드 코로나와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11월부터 미국이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요 일본도 위드 코로나 상황 그리고 맘만 먹으면 지금 싱가포르를 가실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타고 거기도 이미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싱가포르를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는 격리를 면제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이런 부분들 화물뿐만이 아니라 여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현재 지금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계속 개선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 대표적인 주식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한항공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받았죠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좀 되는 게 유가라는 부분들과 연계가 있죠 전체 비용 중에 40%가 유가이기 때문에 인건비보다 유가가 더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이 다소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기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단기 조정을 받고 있었던 지금 시기가 오히려 매수 적기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우리나라 대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대한항공 오히려 국제 유가 때문에 좀 부담받은 지금 상황에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태양근속입니다 동사에 자동차 및 기계의 전자 부분들 단조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뼈대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 이전까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0년 상반기까지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왔던 글로벌 리스크를 산단한다고 하면 감소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2020년 1.4분기부터 영업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2018년 이전까지 유지했던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실상 2020년 하반기 주도 섹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악재와 호재가 번갈아 나고 있지만 자동차 섹터에서 자동차 섹터가 대장급 섹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 섹터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무가치가 회복이 되고 있고 재무가치 회복이 주가에 천천히 반영이 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2020년까지는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2021년 상반기부터 영업이 흑자로 전환되면서 다시 한번 더 1,500원 이상대에서 저점을 천천히 높이고 있는데 사실상 2021년 대장급 섹터에 부품을 납품하는 종목으로서 재무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저점을 보이는 가운데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 반짝반짝 슈팅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야권, 대선 후보의 정치 탐화로 일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무가치가 개선되고 있고 추세가 저점을 천천히 높이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정치 테마 살짝 담겨있는 태양금속을 지켜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택 섹터가 또 부각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어쨌든 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정치 테마로도 약간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태양금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CJ E&MU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뒤에 주가가 올라와서 멈춰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호한 차트 흐름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한 열흘 가까이 상승한 이후에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2차 상승 구간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오늘은 좀 붙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밀리지 않고 있고요 돌파하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J E&M 대표적인 우수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작이 가능한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대기업 계열사로서 현재 지금 자체적인 제작 능력을 잘 보유하고 있고 어떤 컨텐츠가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한류 컨텐츠에 대한 새로운 재부각이 나타나고 있는 데 있어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있어서는 오늘도 엔터 게임주들 오늘은 컴퓨터스와 게임빌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만 게임주들이 이끌고 있습니다만 엔터주와 게임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번갈아 가면서 중요한 역할들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매와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한축은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오히려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면 엔터 대장주인 CJ E&M에 대한 관심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E&M까지 차영주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주셨는데 그 뒤로 상승이 한번 추세가 나왔고 지금 어쨌든 많이 올라왔으니까 쉬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추세 상승 2차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손현우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점은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아마 모르신 분들 안 계실 텐데 컨테이너 운송사업, 트롱 운송사업, 해상, 육상, 항공 그 다음에 3자 물류 TPL 서비스까지 그 다음에 물류 서비스 개발까지 정말 물류 관련해서는 안 하는 업이 없는 종합 물류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번 주 목요일쯤에 미국에서 물류 대란이 발생했죠 경기 회복에 따른 물류 대란이 있었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미국 종합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과 또 같은 민간 기업의 업무 요청을 진행하면서 삼성 개통으로 물류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중 한솔 로지스틱스가 삼성 SDI의 물류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러한 미국 물류 대란이 대한 수혜를 얻는다고 하면 한솔 로지스틱스로 그대로 옮겨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정책 수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재무가치 모멘텀도 상상할 수 있는 이슈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사업은 일치감치 향상이 되고 있고 지금 해산 운송 가격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 4분기 또한 한솔 로지스틱스가 좋은 재무가치 향상을 보여주었지만 앞으로도 하반기에 추수감사절이나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대규모 쇼핑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2, 4분기 실적을 넘어서 2021년 하반기에도 한솔 로지스틱스의 재무가치 향상이 크게 기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소년호 팀장님들 시간 딱 맞춰서 한솔 로지스틱스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을 이제 가겠습니다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계신데 차영주 소장님이 마지막 종목으로 네이버를 가져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카카오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네이버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종목이고요 네이버를 추천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것은 아니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네이버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오늘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미국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이버가 수요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 잘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모멘텀을 말씀드리냐면 3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4분기에 대한 어떤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카카오는 물론 현재 지금 국정검사 기간에 있고 현재 지금 뚜렷하게 이슈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규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 그리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상장 이슈 이런 것들이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정중동 상태죠 어떠한 움직임도 현재 지금 없는 상태이고 바닷건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실적 모멘텀이 나와준다 그러면 한 번 더 슈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다른 종목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오히려 네이버 같은 경우 실적이 좋고 전망치들이 좋다라면 한 번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단 네이버가 자치적인 이슈로 빠졌다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고 친구인 카카오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친구보다 잘 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본연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네이버의 이번에 수요일 날 실적 발표 여러분들이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잘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으로 좀 만회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을 소개해 주시죠 하이브를 가져오셨네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하이브인데 사실상 하이브가 정말 깜짝 놀랄 주가 슈팅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저 역시도 손님 말씀대로 하이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내가 조금 더 하이브를 좀 더 홀딩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하이브가 없는 분이라고 하면 발목 정도는 담가봐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에 대해서는 크게 기본적인 분석이 이런 거 말씀드리기 어렵기보다는 지금 하이브가 이제 4대 엔터까지 포함이 됐잖아요 근데 SM이나 JYP, YG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무가치 타격이 있었고 SM은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다라고 하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히려 수혜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프라인 공연을 하이브 역시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더 큰 실적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향상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 공연은 줄었지만 발빠락이 비대면 공연을 선진적으로 진행하면서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시키지 못했지만 비용을 줄이면서 영업이익을 창출했고요 물론 방탄소년단 효과가 될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다른 엔터사들에 비해서 앨범 반매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다이너마이트나 버터 등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만들면서 다른 세 군데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실질적으로 향상된 재무가치를 보여주었고요 최근에 경기 회복과 위드 코로나 일환으로 하이브 쪽에서는 오프라인 콘서트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4대 연예 기획사 중에서는 저평가 매력도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이브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전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가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5개 5개 중에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시겠습니다 먼저 차영주 소장님은 어떤 거 고르셨나요? 저는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KB금융을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 KB금융 우리 배당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주셨고요 자 손희로 팀장님은요? 저는 이제 저평가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고 2021 하반기 업종 저평가 매력도가 더욱더 부각되는 관점에서 기관이 매집하고 있는 거의 싹쓸이하고 있는 하이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를 마지막에 알려주신 하이브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코로나 때도 실적이 괜찮았는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오픈되고 위드 코로나 하면 얼마나 더 실적이 좋아지겠는가라는 취지로 마지막에 하이브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